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고스타운, 고스타운이란 그런 특정 용어가 가진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스타운은 그 표현만으로도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새로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멕시코 주위의 남부에 있는 인구 10만여 명의 라스크루시스 영어는 십자가란 뜻입니다. 제법 한 10만 명 정도의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로부터 뉴멕시코의 주도인 엘버크키 가는 길에 있는 레이크밸리 레이크밸리라는 고스타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유명한 화이트샌드 국립공원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9년 여름에 비가 좀 흩날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만 이득이 되지 않는 이런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취향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행지를 가면 여행지 가운데서 특히 어떤 문명이나 도시의 부침 흥망성세를 나타내는 그런 장소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뉴멕시코주의 라스크루시스로부터 북서부의 와이오밍주의 법활로를 연결한 미국의 남북축고속도로인 주간고속도로 제25선인 도로를 좀 달리다가 국도인 26번 도로로 빠지면 이색적인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서는 푸른색 하살표가 있는 곳이 바로 이색적인 곳이고 붉은색 하살표가 있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해치라는 h-a-t-c-h 해치라는 말을 만나게 되는데 길가 간판들이 모두 우리가 먹는 고추로 장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잘 계량된 고추가 뉴멕시코주의 뜨거운 햇살과 만나 만들어진 것이 해치칠리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상당한 그런 명성을 갖고 있는 고추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청양고추 이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뉴멕시코주의는 어딜 가나 가을 고추 수확절이 되면 공터에서 고추를 굽는 냄새로 공기가 매쾌할 정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해치칠리 메뉴를 바탕하는 식당촌을 통과한 다음에 이십국도 도로로 들어갔으면 도로 사정은 괜찮습니다. 약 35분 31.9마일을 달리면 오늘 고스타운의 목적지인 레이크밸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완만한 언덕에 위치한 레이크밸리 라는 마을은 고스타운이지만 주정부의 토지관리국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유령마을 고스타운에 비해서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레이크밸리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둘러봐도 이름이 뜻하는 호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지명은 근처에 오래전에 존재했던 고대 호수 바닥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마을 주변에 과거에 호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뉴멕시코주의 다른 많은 그런 유령마을 고스타운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19세기의 은광산 개발군과 함께 짧은 기간 동안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가 사라진 곳입니다. 1878년에 이 지역에서 은이 발견되면서 한 두 번 정도의 장소를 이동한 다음에 1882년이 되어서 바로 현재의 레이크밸리 인근에 대규모의 은광산이 발견되면서 현재 자리에 마을이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 마을이 지금 우리가 보는 레이크밸리라는 그런 마을입니다. 1878년에 시작된 레이크밸리의 은광산 붐은 1881년 4월 조지 달리라는 사업가가 미국 동부 출신의 투자가인 휘테크 라이트라는 인물과 손을 잡고 레이크밸리 인근에 있는 8개의 광산 채굴권을 매입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후에 조지 로버츠라는 인물이 함께하게 되는데 3위는 주식회사를 만들었겠죠. 레이크밸리의 기반을 둔 시에라 그란데 채굴회사를 세워가지고 이 시에라 그란데 채굴회사가 주변에 있는 광산들을 관리하는 오늘날로 보면 일종의 지주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의 개척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서부로 서부로 진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시에라 그란데 채굴회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조지 달리는 1881년 6월에 은광채굴을 진두지휘하던 중에 아파치 인디언의 석격을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당시 개척민들이 계속해서 서부로 진출하면서 인디언 땅을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디언들과 백인들의 충돌이 굉장히 심했고 그 과정에서 또 개척민들도 많이 죽음을 당하고 또 당시에 아마 멕시코주 정부 같은 뉴멕시코주가 아니고 멕시코주는 인디안을 죽여가지고 해고를 가져오면 돈을 지불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고심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882년에 레이크밸리 마을 인근의 부리달 챔버 강산에서 아주 좋은 양질의 대규모 은광석 매장량이 발견되면서 휘테크 라이트라는 인물은 동부지역의 여러 투자가들을 설득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게 합니다. 미국의 초기 역사를 보면 서부계층 역사를 보면 주식회사 제도를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여러 그런 돈을 조달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이 광산업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사업이었지만 여기에 그냥 돈을 일종의 걸고 자신의 그런 행운을 실험하는 사람들이 서부계층 사회에서 너무 많이 등장하게 되죠. 놀랄만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자유분방한 유명한 시인 월드 휘트먼이 레이크밸리의 은화천국권 200주를 구입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리달 챔버 광산, 광산의 은광맥이 너무나 뛰어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재련 과정을 거침없이 바로 미국 조폐국에 가서 은화주조에 사용될 정도로 아주 양질의 그런 은광맥이 발견됩니다. 그곳에서만 250만 온수의 은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소각은은 정류장이자 그 선로의 종착지였던 레이크밸리는 전성기 시절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주변에 4천 명 정도가 거주했습니다. 술집, 교회, 신문사, 학교, 상점, 호텔 등이 계속해서 지어졌고 1882년에 문을 연 우체국은 1952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대개 미국에서 개척촌에서 마을이 형성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우체국이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1882년부터 대단히 상승세를 달리던 레이크밸리는 1893년에 은가격의 폭락으로 인해서 이른바 은공황이죠. 이 마을이 위기로 내몰리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2년 후인 1895년에는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메인스트리트 주변의 집들과 상점이 불타게 됩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불이 붙으면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금세 아마 불이 다 주변으로 확산이 됐을 겁니다. 1955년도에 망간 채굴이 이루어지면서 저물어가는 마을에 짧은 그런 회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레이크밸리의 마지막 거주자이던 분이 떠나게 되는데 그분의 나이가 이제 94세였습니다. 이후 레이크밸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고스타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레이크밸리 마을 뷰지에는 1920년에 지어진 예배당 그리고 몇몇 오래된 집 공동묘지 그런데 특히 주정부의 보건 계획에 따라서 학교와 예배당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쉬는 날을 제외하고 가면 그 안을 이렇게 찬찬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2015년 뉴멕시코주가 폐강 계획에 따라서 레이크밸리 주변에 약 297개의 폐강산들 가운데 또 쓸만한 부분들을 집중 육성하게 되는데 그 10년간의 그런 프로젝트의 가장 큰 덕을 본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레이크밸리이고 고스타운 가운데서 아주 잘 보존된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모든 게 전성기는 아주 짧죠. 찰나처럼. 1882년부터 1893년까지 약 한 10여 년 정도 번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부침을 거듭하게 되고 흥망승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서부 오지 여행이 주는 아주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나 로마를 방문하는 것처럼 수천 년 된 제국의 몰락은 아니지만 그런 타운이나 마을의 흥망승서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배나하고 만다는 그런 진실을 한 번 정도 더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공병호TV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 이런 제가 여행했던 지역이나 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운 이야기, 사람 이야기, 또 시칠리라든지 그리스라는 이런데 문명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을 제가 썼던 애리조나 답사기처럼 그냥 단순한 이행기가 아니고 답사기 형식의 그런 여행 테마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 자주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역사를 좋아하고 이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